잘 지내셨어요? 샌드위치 언제 먹어도 참 맛있죠? 빵 한쪽 면에 재료를 올려서 먹으면 오픈 샌드위치 빵 위에 재료를 올리고 빵을 덮으면 클로즈드 샌드위치 빵이 3개면 클럽 샌드위치 이렇게 빵이 없는 샌드위치는 언유치라고 해요 이 언유치는 동네에 있는 진미잔스라는 샌드위치 가게에서 샀는데요 돼지 언유치에서 몇 가지 원하는 걸로 바꿔서 주문했고요 금방 만들어주셨어요 언유치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단면을 잘라서 보여드리면 양상추 랩에 토마토, 아보카도 등이 들어있어요 오늘은 집에서 만드는 더 맛있는 언유치 레시피를 소개해드려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언유치는 하나에 150칼로리 정도 되는 빵 없는 샌드위치로 몸이 가벼워지는 식단이 필요할 때 참 좋은 샌드위치랍니다 샌러드 대신 간단하게 들고 먹을 수 있어서 참 좋아요 먼저 샌드위치에 넣을 미건 참치 샐러드를 만들어 볼게요 적당한 볼에 삶은 병아리콩 한 컵 반을 넣어주세요 병아리콩을 포크로 으깨주세요 실은 저희 집이 이사 중에 있어요 집을 구하기가 참 어려운 때에 이사를 하게 되어서 지금은 잠시 임시 거처에 머물고 있답니다 간단하게 불을 사용하지 않고 만드는 레시피를 준비했답니다 병아리콩을 포실포실하게 으깨주었으면 보라 양파 작은 것 4분의 1개 정도 잘게 썰어주세요 그리고 마늘 1개는 아주 잘게 다져주시고요 혹시 생말향이 좋지 않으시다면 마늘가루 2분의 1 작은술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볼에 담아주시고요 여기 혹시 샐러리 있으시면 한 줄기 정도 작게 잘라서 넣어주세요 아삭한 식감도 주고 시원한 샐러리 향이 참 좋답니다 레몬 반개즙을 짜서 넣어주시고요 비건 마요네즈 4분의 1 컵 정도 넣어주세요 여기에 소금과 후추를 톡톡 넣어서 잘 섞어주시면 되겠어요 간단하죠? 으깬 병아리콩의 질감에 양파와 마요, 소금, 후추가 어우러진 모습이 참치마요 같다고 해서 비건 튜나 샐러드로 사랑받는 레시피인데요 비건 식단을 실천 중이신 분들은 여기에 김밥, 김을 작은 조각으로 잘라 넣어주어서 바다에 향을 내기도 한답니다 재미있죠? 자, 다 되었어요 질감을 좀 보여드려 볼까요? 참치나 계란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풍미가 꽤 괜찮답니다 자, 비건 튜나 샐러드는 잠시 한쪽에 두시고요 양상추예요 양상추를 씻어올게요 양상추를 한입 한입 통으로 뜯어서 씻어왔어요 자, 이제 양상추를 빵 대신 사용할 거거든요 두 잎, 세 잎, 넓은 잎으로 다섯 잎 정도 사용할게요 보라양배추 보라양배추 8분의 1개 정도 잘라주시고요 토마토는 1개 정도 도톰하게 잘라주세요 자, 이제 양상추 안에 씻은 보라양배추 조금 넣고요 자른 토마토 넣어주고요 여기에 시겨자, 홀그레인 머스타드 조금 넣어주세요 여기에 튜나 샐러드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보라양배추, 토마토를 다시 얹어주세요 다 되었어요 이제 랩을 깔아주세요 종이랩이 있으시면 사용하시면 좋고요 저는 매직랩이 있어서 매직랩을 사용했어요 양상추를 잘 싸매고는 랩으로 단단하게 말아주세요 단단하게 통통하게 잘 싸고는 단면을 잘라보면 짜잔! 어때요? 맛있겠죠? 한번 먹어볼까요? 너무 맛있어요 어니치 샌드위치로 싸서 먹어도 맛있고요 이렇게 상추 위에 얹어서 먹어도 맛있어요 오늘은 비건 튜나 샐러드와 어니치 샌드위치를 소개해드렸어요 손으로 들고 먹는 샐러드, 어니치 샌드위치 드시고 더 가벼워지시고 더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괜찮으시다면 알람 설정도 부탁드려요 레시피 모음 뉴스레터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이메일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